이제 코를 잡은걸 뜰건데요. 이게 코가 꼬이지 않게 잘 확인을 해야 돼요. 가끔 코를 잡다보면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편물도 꼬이겠죠. 그래서 꼬이지 않도록 잘 편 다음에 실이 바늘의 뒷편에 있게 한 상태에서 원통으로 뜰거니까 바로 겉뜨기 를 하시면 돼요. 실을 아래에서 위로 담아서 겉뜨기 첫 코는 조금 세게 실을 당겨 주시는 게 좋거든요. 앞에서 바늘을 뒤로 넣어서 아래에서 위로 겉뜨기를 뜨시면 돼요. 틀러서 실을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바깥으로 떼면 돼요. 이렇게 뜨는 걸 아메리칸 방식이라고도 하고요. 실을 오른손에 잡고 뜬다 라고도 해요. 실을 오른손에 잡고 뜨니깐 이렇게 뜨면 바늘을 한번 놓게 되거든요. 실을 감을 때. 막대 바늘을 쓰는 경우는 바늘이 잘 빠지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뜨지 않고 실을 왼손에 감고 뜨는 실을 왼손에 걸고 뜨는 블란서 방식 혹은 컨티넨탈이라고도 하고요. 그 방식으로 뜨거든요. 실을 왼손의 검지에 걸고 왼손으로는 여기 바늘을 잡고 겉뜨기 뜰 때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요. 90도로 들어가요. 이 바늘 왼쪽 바늘하고 오른쪽 바늘이 90도로 만나서 걸쳐지면 바늘을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살짝 앞으로 빼시면 돼요. 다시요. 넣고 실이 걸리면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안되고요.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서 앞으로 오셔야 돼요. 그래야 코가 잘 빠지거든요. 그냥 이렇게만 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. 처음에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오려고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밀면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앞으로 와야 돼요. 오른쪽으로 오면서 앞으로 그리고 실을 걸 때도 오른손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을 걸어주는 왼손도 중요하거든요. 실을 걸 때 왼손이 살짝 앞으로 와서 잘 걸쳐지도록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뜨면 양손이 항상 바늘에 걸쳐져 있고 속도가 훨씬 빨라요. 이렇게 해서 빨리 떠볼게요. 뜨기를 계속 하실 거면 처음부터 컨티넨탈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는 속도가 빨라서 계속 이 방법으로 뜨고 있어요. 거의 다 왔죠.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. 무늬 없이 그냥 뜨실 때는 그냥 끝까지 떴으면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뜨시면 돼요. 계속해서 원통으로 겉뜨기로만 20cm에서 25cm 길이가 되도록 뜨시면 돼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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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